생존이 최고의 게임인 세상에서 게임은 계속됩니다. 이번에는 규칙이 바뀌었다. 새로운 수습객기 새로운 적 그리고 실제 생존 비용 신뢰가 사치인 게 그리고 배신은 불가피하다.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르게 해줄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봅시다. 모든 움직임이 중요합니다.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게임이 끝납니다.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.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다시 표면화될 시간이다. 시계는 똑딱거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. 시계는 objeto 한 사이.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